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질어질한 파혼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오만한 공주와 개천의 잡것들 원지, 호텔 결혼식 못해서 파혼한 여자에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준비로 행복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파혼, 아니 파멸됐습니다. 먼저 저희 집, 남들 사는 만큼,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 이상으로 부족함 하나 없이 잘 사는 가족이고요. 이런 반면 저희 예랑이는, 이제 예랑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계룡남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집은 정말 가난한데, 직업은 전문직인 그런 남자죠.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배경이요. 저 참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특히 그 나머지 가족들, 왠지 날이 팍 서있는게 아니 콧대가 높다고 해야 되나? 상대를 깔보는 느낌 아시죠? 천만남부터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거야. 아들 잘났다고. 하지만 내가 뭐 이 사람들이랑 결혼할 것도 아니고 남자 자체는 착하고 성실하고 본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연애도 했던 거고 또 이런 가족들과 집안의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냥 결혼하지 뭐. 이랬던 거예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처음에는 반대 오지게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예랑이를 꾸준히 보게 만들었고 집에 데려갔죠.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참 인간이 됐네. 그래, 너희들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바뀐 거였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 및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 예전에 천만남때부터 느꼈던 그거 있죠. 이게 참 쉽지는 않겠구나 했던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혼수며 예단이며 심지어 지들 늦둥이 신호의가 하나 있는데 걔 학비랑 용돈까지 부담을 하라는 거야. 이건 뭐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그래, 잘난 지 오빠한테 용돈 받고 지내던 거 제가 모르던 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학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용돈도 30인데 이제 결혼도 하니까 학비 지원도 해주고 용돈도 월 50씩 줘라. 이러는 거야. 이거요.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집을 장만해 올 테니까 혼수랑 예단은 니들이 하세요. 이랬더니 그래, 알았다. 이래놓고 나중에 말이 또 바뀝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최종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예랑이가, 전 예랑이가 자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이 아직 쓸만하니까 그것들로 집을 채우래요.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정말 기가 차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참고 넘어갔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고 그리고 신우이, 참 나이도 어린 게 가짱고 밉고 그랬지만 그래도 내 남자 동생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학교는 보내줘야지 싶어서 내가 용돈은 못 줘요. 대신 신우이 학비는 대줄게요. 이랬는데 이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진짜 야박하다, 거지 같다, 어쩌고 저쩌고 참 골고루, 여러 가지로 사람 빡치게 만들더라고. 그래도 예랑이가 중간에서 계속 아이씨, 그러지 마요. 엄마, 그러지 마. 이렇게 나름 열심히 조율하는 게 보이길래 참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안 되나 봐. 결국 저한테도 그런 한계가 오더라고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결혼식장입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가지고 작게 그냥 축의금 없이 하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냥 호텔에서 작게 하는 거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양가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 말을 한 겁니다. 거기다 저들도 그랬어요. 그래, 우리도 올 사람 별로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식비를 포함해 결혼식 비용 일체를 축의금 안 받는다고 말한 너희가 내라. 아니, 그게 싫으면 어? 그러면서 그게 싫으면 일반 예시장에서 하든가 그것도 싫으면 아예 그냥 결혼 자체를 하지 마라. 우리 아들 못 준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터져버린 거죠. 참아왔던 것들이. 그래서 어, 그래. 나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냥 여기서 다 없자.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꺼져. 이렇게 질러버리고 저 혼자 집으로 왔어요. 이틀 전에. 그 뒤로 문자에 톡에 전화에 폭탄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물론 지금은 차단했어요. 예비 시누이었던 여는 저를 무슨 완전히 개쓰레기 있죠. 그런 걸로 만들고 예비 시누이었던 늙은 할머니는 저를 보고 사람이 아니래요. 부잣집에서 자라가지고 싸가지 하나 없고 버릇도 없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시집 못 간다. 이렇게 저주까지 했어요. 끝으로 예랑이는 계속 빌면서 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됐어요. 사랑이고 지랄이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옛 어른들 말씀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같이 하는 거라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 옛날에 반대하셨던 저희 부모님들 정말 죽기 살기로 난 무조건 할 거야 이렇게 고집 부르면서 깨부신 건데 이런 거지같은 꼴이 났으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쪽팔리고 엄두가 안 나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래서 계룡남을 만나느니 차라리 나랑 술 좀 비슷한 집안의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님도 그래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아니 집도 해가는데 혼수를 쓰던 물건으로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거기다 뭐 신의 학비도 모자라 용돈까지 달라고 아니 그래 용돈은 빼고 전부 다 꽁으로 다 받아 쳐 드시면서 예식장 하나 때문에 이딴 소리까지 듣는다고요? 저것들은요 제가 봤을 때 해줘도 안 돼요. 아니 해줘봤자 받아도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에 돈바라치 하마들이죠. 미치지 않고서야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마음 바뀌면 안 된다. 남자 직업이면 변호사 검사 의사라 해도 안 돼. 분명히 말하는데 이 결혼을 하면요 니가 등신이야. 2번 아니 그전에 쓴이 너도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추기금 안 받는 거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쪽이 반대를 하면 식비 정도는 니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추기금 이거 따지고 보면 다 삐진 거고 저 사람들이 옛날에 뿌린 것들 분명 적진 않을 텐데 이거를 니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난 이해가 안 된다. 계룡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 부분은 니가 선 넘은 거지. 3번 신의 학비는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닌가? 특히 아들이 특히 아들이 집안 기둥을 뽑아가지고 출세를 한 거라면 돈 집안에 당연히 없겠지 그럼 이거는 부부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주지마 이렇게 말할 주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니가 개천에서 용 난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계룡남 이걸로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개천에서 용이 나면 그 개천에 같이 있던 다른 잡것들이 그 용한테 다 달라붙어 피로 쭉쭉 빨아먹는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엄마 평생 그렇게 개고생하셨어. 바로 이 댓글이 오늘 제목의 원천이죠. 너무 마음에 들어. 5번 아니 그 집안 그래 이상한 거 맞아 미친 거 같은데 그 전에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네 축의금을 받지 말자는 쪽에서 나머지 비용 다 지불하는 거 이거는 맞는 말 아닌가? 어? 나만 이해가 안 되나? 6번 이래서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결혼하라는 거야. 아무리 계룡남이면 뭐해. 가족들이 수준 미달이잖아. 7번 뭐? 부모님이 걱정이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야 그냥 니가 보고 겪었던 거 있었던 일 전부 다 말씀드려봐. 그럼 좋다고 너 등에 업고 잠치라도 버리실 거다. 끌깔깔깔. 8번 솔직히 말해봐요. 너 이런 애고 결혼할 거죠? 9번 아니 근데 축의금을 왜 안 받는 거야? 그게 뭐 나쁜 건가? 나도 줬으니까 이제 받아보겠다 이건데 왜 지랄이야 니가. 그리고 정 그러면 받지 말자는 쪽에서 식비고 모으고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저 부모는 심어말이 틀린 게 아니야. 추가. 제가 축의금을 안 받겠다고 한 거는 저희 아빠가 사업도 하니까 그냥 한 끼 대접하는 의미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낫겠다 싶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축의금을 안 받겠다 말한 쪽에 다 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댓글 보고 오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요.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싫었으면 그때 바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때 알았다 해놓고 뒤에 다 와가지고 갑자기 말 바꾸는 거.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요? 대뜸 우리 돈 없다.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러버리면 준비 다 끝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막말로 대출할 푼 없이 5억짜리 집을 해가는 거면 어디 가서도 부족하게 결혼했다 이런 말 안 드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린 결혼식 비용 못 내니까 그것도 니가 알아서 해라. 거기다 신우의 대학 학비랑 용돈까지 매달 50을 내라.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양가수 부모님 생활비에 각각 50만원씩 드리기로 애초부터 약속을 한 거라 저도 말 안 했지만 여기다 신우의 용돈까지 달라니. 여하튼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하려다가 온갖 양아치 소리에 추기금도 니가 틀렸다. 이러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저 역시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고 지워버렸기 때문에 뒤에 댓글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 처음 내용만 보고 일반적인 아까 교체하는 작품들 있죠. 그런 내용이겠거니 했는데 솔직히 이 선이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독단적이에요. 오만하고. 지가 좀 더 하는 건 물론 맞으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약간 독선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애들끼리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후기도 올라오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